다음 주에 누워있어요. 다음 주에 누워있어요. 다음 주에 먼저 와주실게요. 다음 주에 누워있어요. 반대 주파 한번 봐주실게요. 이쪽이에요. 조심하세요. 대장으로 오려하고 이제 하시든가. 끝까지 보내세요. 네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다시 보도요. 다시 까봐요. 다시 까봐요. 다시 까봐요. 가운데, 오려다 오라고 하세요. 오른쪽도 한쪽도 보내세요. 사태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따봉이 와주세요. 왼쪽도 걸어주세요. 동룡 양볼한테 할게요. 양볼한테.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선 씨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하실게요. 회사하실게요. 이선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